8시 20분에 슈퍼문이라고 해서 우리 꿈원이가 문자 왔어 아빠 달보러 가요 달보러 나가세요 소부문이래요 밝은 달이네 그런데 내 핸드폰은 잡을 수가 없나봐 야 밝어 다리 아 동그랗고 그러는 것만 일어날 수 없는 날이 너무 가까워ennes 임시 동그랗고 무실할 수 없는 것 Bank 이를 RGB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상의 스태픈로 다시마가 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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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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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안들리잖아 소리가 안들리도 돼 소리가 안들려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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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alth. troubled. dark spo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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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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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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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구름이 있어서 잠시, 잠시, 잠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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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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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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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